1번 모둠세트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울붕랑무지 몬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프리티 목대가 이렇게 실한 아이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마커스 에본 색감이 자줏빛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 금황성 철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아메치스 목대 목대 입장이 통글동글하고 건강한 아이 사탕처럼 통글동글 건강해요 황홀한 연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이렇게 여기 몇두죠 이렇게 큰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번 세트 모둠세트 10만원이고요 9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2번 모둠세트 가격은 10만원입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소 8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아이 민경 철화가 들어가 있네요 화분은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여기 있는 아이 이 아이는 누군가요 이런 아이입니다 누비 노바 철화인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얼굴 이게 몇두죠 화분도 이렇게 고급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여기 있는 아이 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쿨로라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7.5cm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목지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긴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수련입니다 화분 좀 보세요 장미꽃 모양이 달린 화분 이 아이 수련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가 아주 대단해요 이렇게 생긴 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팔 리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 들어가 있어요 모노 케이트 모노 케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모둠 세트 10만원이고요 8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모둠 세트 가격은 10만원이고요 이렇게 10종이 들어가 있는 3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시성이 들어가 있어요 시성이 들어가 있어요 시성 들어가 있고요 홍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색감이 핑크색으로 물든 아이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은은한 핑크빛을 하고 있는 아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피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와 9cm 되는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가드니스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는 철화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생얼로 되어 있는 문가드니스 들어가 있고요 콩푸도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 라울이에요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월 시야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고 연두연두한 아이 데뷔 핑거입니다 와 유아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실한 아이 와 입장이 둥글둥글한 아이 너무 예쁘죠 핑크핑크 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3번 모둠 세트 10만원이고요 10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4번 모둠 세트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12종이 들어가 있는 4번 세트 10만원이고요 보여드릴게요 샐러드 볼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먼노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철화고요 여기는 이렇게 생얼이 들어가 있는 먼노 철화 여기는 얼굴이 아주 건강한 아이 목대가 이렇게 실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화분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온슬로우입니다 색감 좀 보세요 너무 핑크핑크하고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제옥입니다 이 아이 여기 지금 꽃필려고 하나요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 자제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아이 라디칸스입니다 꽃 좀 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아주 꽃을 많이 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폈어요 자 수연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 아이 목대는 이렇게 건강해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꽃 좀 보세요 목지라가 이렇게 건강해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 누군가요 예쁘죠 이 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핑크핑크한 아이 이 아이 누군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빼쪽빼쪽한 아이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4번 모둠 세트 10만원이고요 1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5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모둠 세트 가격은 10만원이고요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방울복랑입니다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고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한 아이 이 아이 들어가 있어요 블루엘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라즈베리 들어가 있어요 얼굴 좀 보세요 여기 몇두의 얼굴을 하고 있죠 이렇게 건강한 아이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든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네티지아 들어가 있어요 빨간 아이 너무 예쁘죠 웅동자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에 이렇게 곰발바닥처럼 생겼어요 오렌지 에보니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빨갛게 물든 아이 이 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큰 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입니다 청금장인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어요 사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누군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5번 세트 10만원입니다 6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모둠 세트 7만원입니다 이 아이 9종이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목지라가 이렇게 건강하고요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많아요 화분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이름이 누군가요 이름은 없어요 솔방울처럼 이렇게 솔방울처럼 이렇게 아주 바짝바짝 이렇게 다량 붙은 아이 이 아이는 펜다덤입니다 속에 아가를 물고 있네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 이름 없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작은 아이 이 아이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운동자 들어가 있어요 곰발바닥이라고 하죠 이 좀 보세요 진짜 곰발바닥처럼 생겼어요 라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목지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다져진 아이고요 섭세, 실리스, 금 들어가 있습니다 목지라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6번 세트 모둠 세트 7만원입니다 7번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둠 세트 가격은 10만원이고요 아 둘 이렇게 다섯 구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꽃도 이렇게 많이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입장꽃이 정말 건강해요 이렇게 생긴 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리톱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라디칸스인가요 꽃대를 이렇게 많이 물고 있어요 하얗게 아주 깨끗하게 피는 아이 들어가 있어요 후레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분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주셨네요 여기에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옆에 이 아가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나오고 있네요 화분은 이렇게 고급진 화분에 이렇게 심어 주셨는데요 정말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수연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빨갛고 예쁜 아이 이렇게 건강해요 먼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들어가 있어요 펀킨 들어가 있습니다 펀킨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몸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 샐러드볼 쳐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모듬 7번 세트 10만원이고요 9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8번 세트 8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이고요 이렇게 7종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50영옥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좀 보세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되는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라울입니다 와 이 정도 되면 대품이라고 하나요 중품이라고 하기는 너무 크고 건강해요 얼굴이 진짜 이렇게 커요 아주 다글다글하게 얼굴도 많이 나오고 목대도 이렇게 실한 라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빨갛게 물든 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깨알철화라고 합니다 깨알철화 이렇게 생겼어요 뺄쩍뺄쩍 건강한 아이 문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와 이렇게 사탕처럼 동글동글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있나요? 와 에본이라고 합니다 에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 진짜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렇게 12cm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8번 세트 10만 원이고요 7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 모둠 세트 9번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보여드릴게요 라디칸스 들어가 있어요 라디칸스 들어가 있어요 요즘 라디칸스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많이 펴요 와 이 아이들 피면 정말 예쁘겠어요 깨끗한 라디칸스 하얗게 올라오네요 자제옥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샐러드볼 쳐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 들어가 있어요 수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창이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와 이렇게 되는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유아이는 몬노입니다 와 이렇게 색감이 예뻐요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유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 뒤에 있나요 엘히어로라고 합니다 엘히어로 이렇게 생긴 아이 들어가 있고요 펀킨 들어가 있어요 얼굴 좀 보세요 사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 목질화가 이렇게 건강해요 오래 다져진 아이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보톡스 라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자 키픽동에서 키우시는 매니아님의 이 다육이 세트인데요 너무 예쁘게 세팅을 해 주셨어요 이 아이는 보톡스 라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9번 세트입니다 10만원이고요 9종이 들어가 있어요 모둠 세트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흑계리입니다 와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화분도 봐주세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얼굴이 몇 개를 하고 있죠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블루 엘프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 여기엔 몬노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여기 있는 아이는 아메치스 인가요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이 수영 좀 보세요 속에 나오는 아가 이렇게 귀여워요 황홀한 연꽃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자라고사입니다 여기는 화분에도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네요 예쁜 아이 이 화분 좀 보세요 진짜 고급스러운 화분이죠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창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 6.5cm 되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트루 이름이 뭐죠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애그리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영 정말 예쁜데요 이 속에 아이가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연봉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둠 세트 10번입니다 가격은 10만원이고요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11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모둠 세트 9만원입니다 여기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예쁜 아이들로 세팅을 해 주셨는데요 환엽 스파이스 스파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라탐인가요 라탐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예쁜 아이 들어가 있어요 엘쿠혼 금입니다 엘쿠혼 금 이쪽에 있는 아이는 홍미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뻐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화분이 정말 예쁘죠 이런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송미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송미엄 유아이 가격이 나가는 아이죠 이렇게 되는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쁜 창아이가 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 포토 신화입니다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수영 정말 예쁩니다 유아이 유아이는 홍치아 철화인가요 홍치아 철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1번 세트 9만원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유아이 12번입니다 모둠 세트 8만원에 올려 드려요 8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유아이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 이렇게 다글다글 해요 아주 입장이 이렇게 촘촘한 게 아주 건강하게 다져졌어요 유아이 들어가 있고요 유아이는 요런 아이입니다 라멜라떼인가요 여기는 이렇게 철화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생얼입니다 이렇게 섞어진 아이들이 철화가 예쁘죠 얼굴이 이렇게 예뻐요 유아이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시성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비나 볼륜 금 와 핑크핑크하게 입장 끝에 물들어가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핑클로비입니다 빨갛게 물든 아이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홍매화이입니다 홍대화 금이 들어가 있어요 슈퍼클론 들어가 있습니다 유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8cm 되는 아이예요 모둠세트 12번이고요 8만원입니다 8종이 들어가 있어요 네 다영즐edere eterno 나 그리고 乖 Rand 1 isses 비